안녕하세요. 프랑스 사인입니다. 네, 여러분. 저희가 컴백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? 설마! 겨울도 아니고 범도 아니고 결론이 왔다는 거죠. 맞아요. 그래서 저희가 청량 비주얼로 플러브들의 무더위를 날려드리기 위해서 모두의 엔딩을 획득하러 왔잖아요. 우리가 엔딩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! 그럼 우리 모두의 엔딩을 향해 떠나볼까요? 가보자! 이거 가능한가? 어떤 미션인지 감이 좀 잡히나요, 멤버들? 우리가 배 타고 어딜 떠나야 되나 봐. 정말? 도수에 배가 있다고? 뜨겁고 눈부신 에너지가 그럼 바로 도전해봅시다, 여러분. 하나, 둘, 셋! 도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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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 잘한다. 괜찮은데? 아니, 아니, 안 죽었어. 아 나 얘 못하는 것 같아... 언니 괜찮아 할 수 있어 이건 그냥 파리에 던지고 와 괜찮아 괜찮아 뒤에서 살려줘 다른 시간이 있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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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언니 두 개씩 올려봐 그럼 그럼 괜찮아 찜착해 괜찮아 언니 빼자 어, 하나씩 해 어쩔 수 없어 7마리가 넘어가면 어려워 근데 펭귄 좀 무섭게 생겼어 어, 괜찮다, 나와봐 어, 근데 펭귄이 되게 하이클이 열려 언니 꺼 할 수 있을까? 몇 마리나 되지? 아홉 마리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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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아홉 마리, 아홉 마리 아이고 안 되겠다 어, 괜찮아 우리 최선을 다 해보자, 그냥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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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사이타닉 같아 잭, 컴백 끝났어요, 멤버들 어떡해 아이고, 아쉬워로 어, 저희가 펭귄 총 6마리밖에 머무르게 하지 못해서 모두 엔딩을 획득하지 못했어요 아, 피 많이 했는데? 미션 해보니까 어때, 너무 어렵죠? 사실 나는 6마리도 정말 많이 했다고 생각해 맞아, 9마리는 정원 초과야 아쉽지만 꼭 다음에 저희가 전원 다 엔딩에 잡힐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안녕 안녕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.